분노 분노가 3일동안 삭제됐습니다. 그게 첫날짼데 첫째 날인데 너스스피를 오늘 오지게 만났어요 스피도 만나긴 했지만 너스스피를 많이 만났어 그런 느낌 자 이번판 구조 퍽 사용하면서 살아나가면서 호우 외치기 무과금 대리인이 강의 해주고싶다 몇판만 더 돌릴게 오늘 10시보다 살짝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분노 실험적으로 삭제하는거야 실험적으로 삭제했다가 밸런스적으로 괜찮다 싶으면 계속 삭제하겠지 게임이 망했다고? 실험 첫날 게임이 망했다 매튜가 그걸로 판단 가능하냐고? 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부패한 누축장입니다 자 자 쫄지마 쫄지마 고양이 때문에 바로 알려줘야돼 진짜로 바로 얘가 그랬어요 클로된 새끼 아직 못된 새끼 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외 오케이 루인만 있네요 님들 이거 스프린트 잘 쓰는 법 강의해드림 시간 남는 김에 간단합니다 스프린트가 쿨이 돌잖아 그럼 미리미리 쓰세요 지금은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가 발전기가 거의 다 돌아가야 될 쯤에 그때 쓰세요 그러면은 풀프린트가 쿨이 돌아오잖아 다시 알려드릴게요 기다려봐 내가 직접 알려드림 보여드림 한번은 한번 보면은 이해하기 쉬움 어제도 들었는데요 오늘도 또 들려주려고 진짜 나루토 vs 사퇴 아니냐 분노 없는 넌꾸랑이 크리라니 어그로 끌리는 상황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루인이 없으니까 천천히 빙게임 감자 그만하고 저거 뭐지? 아 요런 식으로 일단은 스프린트는 채워놓고 발전이 다 돌아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 없으면 무한백패이 아니냐고 뭐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런 데도 자 너무 화내지 마세요 자 아 이미 쿨타임이 다 돌았네 아 이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애매하다 아이고 애매하다 이게 아닌데 자 스프린트 쿨타임 조금 남았잖아요 지금 상태로 달리는 거임 아니 하나도 후회하는데 치료 왜 치료 안해요 어차피 또 부상 당하니까요 다시 보여줄게요 다시 보여줄게요 다시 보여줄게요 이게 뭐냐면은 빗 빠진 덕에 물 붓기야 신라맴 아니면은 아니면 자기가 이번엔 걸리면 죽는다 이런 거 아니면 치료 안하면 돼 안해도 됨 나중에 어차피 죽는데 왜 사냐 그거랑 다르진 마 실제로 그런 논리로 동물이나 이런 애들을 잘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죽을 거야 늙어서 그런 논리로 잘 죽이고 있어요 언젠가 죽을 친구들입니다 제가 좀 더 앞당겨주는 것 뿐이에요 가가집 간이 얘기해도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스프 일부러 쓴 거야 스프 일부러 쓴 거라고 왜 사냐건 없지요 공격을 안 와서 어떻게 쓰는지 안 보여주는데 못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나쁜 사건이었지 아직 파란 쪽이 발견되지 않았다지 아 라블떡님 오랜만입니다 자 지금 지금 보여드릴게요 나도 감사합니다 이걸 다 켜지는 순간에 탈진이 거의 돌아올 겁니다 저걸 가지고 뛰어다니는 거야 저걸로 탈진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실전으로 보여줄게요 지금 탈진을 타이밍에 맞게 써서 이렇게 딱 1 맞춰 그러면 쫓잖아요 어어 잡힌다 아 이때 스프린트를 딱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 피했어요 저기 치료 아예 안 해놔서 괜찮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아 아 탕탕 여기 유사판자라서 어쩔 수 없어 아 오지만 안 가면 좋겠다 방금 보셨죠? 방금 온몸을 던져서 강의를 한 거야 아 셋 다 치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한명은 미리 빠져있어야 되는데 멀리 서로 멀리 있어야 됨 어 클로네 이거 놓친 거 같은데? 아 맘들 맞아주 하하하 치료가 지금 다 되어있죠 자 절대 못, 절대 못어봐 이거는 절대 못어봐 양옆으로 올거기 때문에 자 이제 치료 다 됐다는걸 알려줍시다 님들라 치료 다 됨 님들 이게뭐야 이게뭐야 고! 맞았어 불쌍하다 여기 생존자 한 명이 안오는데요? 야 빨리와 당한천명이서 나가야지 뭐해 하하하하 가자니까 그래 가자 가자 전원 탈출 왜 안나가 아 식사했습니다 넌 좀 키가 크구나 좋아요 좋았다 좋았다 틀이라서 죽을 줄 알았는데 런구가 나서 아주 손쉽게 살았어요 근데 그 아저씨 그래서 제 구조는요? 물음표 구조요? 사람이 죽질 않아가지고 구조를 할 수가 없네 호우도 안했네 나쁜놈 이런데 분노가 없대 자 이번판 외뿌입니다 아니 외뿌 랜다 그 뭐냐 총구입니다 총구고 잘 좀 해보자고 살굴림 스피릿 모녀반지랑 액마기보적 없으면 애드온 어떤게 좋아요? 액마기보적이랑 모녀반지가 없으면은 초록색 애드온중에 아무거나 맞는거 골라 껴봐요 초록색 애드온 먹기든지 다 좋던데 런지걸이 늘어나는거 빼고 그거 빼고 다 좋아 닉 왜 가려요? 닉 왜 안가려요? 닉 왜 가리요? 왜 가리는 왜 키워요? 쏘가리는 안키워요? 왜 가리는 색상이 어떻게 돼요? 자 왜 가리 왜 가리와 쏘가리 왜 가리는 쏘가리인가요? 자 저기 뭐냐 닉네임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립니다 쓰읍 뭐지? 아 저기 정리를 해놔야겠어 그리고 채팅창에다가 거기다가 매크로 등록을 해놓을게 내가 등록 해놓을게요 살꾸림 폰케이스 꼈는데 살꾸림 캐릭 너무 커요 감사합니다 자 분노의 사원 요거 맵 좀 낮출게요 최적화 안되는 맵이야 미션 수초가 했다는데 이거 뭐야 말그대로 미션이 초가 되어있다는 뜻이다 그 걸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여행 같은데? 어디서 오는지 잘 알았어야지 이거 완전 초본데 이거는? 여친 잘못됐다 이거보다 상속 2 좋아요 그리고 흠 흠 이거보다 발로 찰걸 허순인데 가운데 마저기 체크하고 돌아가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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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앞으로 쭉 나갔어 버그인가 봐 확 벌어지네 거리가 대하 씹히는 경우는 맞는데 저런 것도 처음 보네요 괴력으로 작살 벗고 튼거 아님 괴력으로 작살 벗고 튼거 아님 괴력으로 작살 벗고 튼거 아님 으그아악 헛헛헛헛헛헛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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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상 칠거 그냥 이렇게 하면 손에 많이 맞죠 땀상치고 맥이나 죽일걸 열고 자 나머지 여기 반짝이 뭉쳤으니까 요거 가지고 게임하면 됩니다 게임은 아마 쉽게 쉽게 갈 것 같은데 하하하하 깜상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단이 꼈구만 그러면은 공속 육스택 잠식 됐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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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쭉 달릴텐데 안나가? 하하하하 안 나가면 죽는겨 하하하하 이 친구 졸리고 있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 저기다 돌아가 하하하하하하 예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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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2층 저게 아무것도 없냐 저 새끼 잡아 하하하하하하 슈퍼명사수였다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거 살리기만 해봐 어? 살려? 안되겠구만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헤헤 다른 물고기를 잡자 예를 들면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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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입 하아 하하 마을 꺄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르 하하 기가매키다 총가 이렇게만 되면 진짜 천상계 킬러인데 여기! 와 오늘 에임 미쳤는데? 아 아깝네 내가 갈게 강종! 마음껏 하렴! 올킬이야 자기가 점수 번 것도 1점도 못 가져가고 강종 페널티 5분 기다려야되며 나는 올킬을 했다 오늘 에임이 미쳤는데? 여기 관통이 안된다 아 나무구나 재밌었습니다 개구 열어주려고 강종 플러스 아이씨 게임도 잘 안풀리네 짜증나 하면서 너 개구리 나 나가라 이러면서 이러면서 나갈까 생각도 없죠 2,4,15랭크였습니다 좋았다 2,4,15랭크